교수님 가수님을 모시고 노래 듣겠습니다 해줘오고 고맙습니다 불안한 저걸이가 눈물 깜던네 이 두평선에 너 때하나 오늘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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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